아! 좀 무서워 그런 각트로 야가 뭐라고 하냐 봐야겠다 아무 신경 안 쓸 거 같은데, 주영이는 하긴 그런 거 엄마들냐 신경 쓰지 그니까 푸른쌤 읽어주면서 발가락이 참 길어, 신기하게도 누구 닮았지? 응, 진짜 손가락 같다, 꼭 응, 발가락 흔들기 발톱 신기하지 않나? 너무 작다, 무슨 눈꽃보다 더 작다 옥수수 같지 않나, 옥수수 와, 짱이다 히히 똑바로 누워봐라 다시 싸자 아이, 예쁘다